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찐따갖네 찐따갖지 누가 하는 거 진짜 찐따갖네 종호님이야? 종호님이라고 방금? 닭 어디가고 내가 봤을 땐 항상 닭을 종호님 방송 봤어요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이제는 고맙다 고마워 잘한다 잘한다 고마워 고마워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지금 꽤 예뻐지는 중이라고 이제 옆모습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옆모습? 무서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이거는 진짜 해줄게 네 썩이 떡을 죽어주고 미친 미친 짜증 짜증 스튜디오 고양이가 하하하하 썩이 떡을 죽어주고 미친 미친 짜증 짜증 스튜디오 고양이가 스튜디오 고양이가 하하하하 흠 흠 아니 그러다가 호기로운 표정 하나 지워줄까? 힝 뭘 개구쟁이 같지 않아요? 이게 있다 흠 하하하하 아니 이거 놀란 눈이야 나 연기 좀 늘었거든요? 내가 우는 연기 해볼게 아이씨 그놈의 풍족 그만해 레어니까 여기로 보내고 고대니까 뒤로 보내고 레어니까 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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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티얼 야 너 이열티얼이 무슨 뜻인지 알아? 더울 때 더운 거 먹고 뭔 소리야 이열티얼은 열심히 산다는 뜻이야 뜻 몰라? 내가 이상한 건가? 응? 아니 내가 아는 뜻의 이열티얼이랑 다른 건가? 야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그런 말인데 이제 뜻을 난 뜻풀이를 한 거지 그 뜻을 풀이한 거지 그러니까 너가 치열하게 싸운다 이런 뜻 아니 응 드립 드립친 거지 아 저 사람들 호들갑도 아 또 시작 희나 우리 희나 그 정도로 안 멍청해요 또 시작 또 시작하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말 희나 그렇게까지 안 멍청해요? 희나는 지금 컨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나 컨셉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야 희나야 아는 사자성어 있어? 나? 당연히 많지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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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.. 아 그 약간 그 뭐지? 아니 써글 써글은 그게 사자성어 아니야? 나 마이동풍 있구나 마이동풍 아 그래 오마이동풍 뭐라고? 아니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드립 있잖아 드립 그런 게 있어 아니 이거 몰라 너 지금 아니 오마이동풍 이거 몰라? 그런 드립이 있어? 아니 이거 모른다고? 그게 뭐예요? 뭔 드립이야? 나도 모르겠는데 뭔 드립이 있냐? 나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저거랑 이제 내로남불 이거 듣고 아 사자성어도 나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데 교전에 데뷔해 교전에 데뷔해 화물선으로 이동하다 확인 화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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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여기 스벌레예요 여기 스벌레예요 여기 스벌레예요 여기 나갔어? 어?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비겁하게 술을 타렸어? 전쟁에서 전 전쟁에서 술을 타렸었냐? 넌 진짜 비겁자야 아 나 미치겠어 아니 이 전번에 거세져 아니 다 죽을 때 다 죽을 때 다 죽어 죽어버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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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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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파 나 아프다 나 아프다 하다 터지마 터지마 아 이 레전드임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축복이다 축복 어 난로다 아 아니 난로 아 이 사람 듣고 싶은 대로 듣지마세요 진짜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똑같은 무기 똑같은 발 아 싸우고 있잖아 뭘 못 본 적게 싸우고 있잖아 아 아 어 어 사모님이 되니나는 뭐야 아니 씨 이게 왜 사모님이야 아니 갑자기 사모님이 왜 나와 잘 그렸는데 근데 의도가 너무 투명하잖아요 의도가 불순하고요 내가 왜 갑자기 사모님이냐고요 그림은 너무 예쁘 어이 참 와 진짜 진짜 우와 진짜 혐오스러운 사진 자제 좀 와 진짜 혐오사진 봤어 예쁜 팬아트 보고 갑자기 혐오사진은 눈도 얼어 펴졌어 내 쇼트 작가분 그림 분명 보면 귀엽거든요 그림 진짜 엄청 귀여운데 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뭔가 실치? 아 그니까 그림 진짜 귀엽고 좋아하는데 사용된 곳이 이상해서 쓴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가 영혼의 맞다이 가자 나도 회복만 안 마실 테니깐 아 휴 지금 저 그 기갑자에요 이게 정당한거죠 이제는 무슨 이상하게 마법 쓰잖아요 불도 쓰잖아요 아 그런거 없는데 우선강적 메인보스인가 보네 약간 개니치로 같은 얘야? 멀히트? 아 이거 마나를 살걸 왜? 와 재능에 병 느끼네 아니 쉬운데? 딴 버스보다 쉬운데? 아니 뭐야? 아니 밀키트 뭐야? 요원이나? 아니 이거 뭐야? 오 이런 느낌 뭐야 새로워 아니 헤어스타일이 좀 약간 내가 지금은 좀 차분하잖아 근데 약간 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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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라서 좀 뭔가 인상이 달라지는데? 머리 3일 안 감은 머리야 야 진짜 모든 사람이 본인 같지 않아요 머리 3일 안 감으면 저렇게 안 돼요 야 오히려 머리 3일 안 감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다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 한 가닥씩 다 갈라져있어 3일 안 감아 보셨군요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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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감은 게 아 잠시만요 아니 이게 내가 안 감은 게 아니에요 아 누가 3일 동안 안 감아요 왜? 아 잠시만요 아니 뭐 왜 이렇게 해요? 아니 어느 아이돌이 3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요 음 그러면 내가 그냥 번하지마 이렇게 네 이렇게 친구